지금 바로 기타를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립도 기타의 혁쌤입니다. 그립도 기타와 하루 한 곡 그 두 번째 콜라보 하루 한 곡 통기타 악보집 시즌1 시즌1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악보집은 하루 한 곡님이 지난 1년간 연주했던 365곡 중에서 연습하기 좋은 곡들로 무려 50곡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탑 악보집은 K-POP, POP송, J-POP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하였고요. 가나다 순으로도 편하게 곡을 찾을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악보집은 연주에 필요한 모든 주법이 포함된 탑 악보집, 코드 이름, 코드표, 그리고 연습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겼을 때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까지! 이번에도 저희 그립도 기타 탑 악보집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주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루 한 곡 통기타 악보집 시즌1은 바로 지금! 지금부터 저희 그립도 기타 몰,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하루 뮤직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게 구매 링크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본문이나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수록된 곡 리스트도 함께 적어뒀으니까 어떤 곡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새로운 악보집 출간을 기념하면서 하루 한 곡 통기타 악보집 리뷰 및 서평 이벤트, 그리고 상품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먼저 리뷰와 서평 이벤트는 악보집을 구매하신 그립도 기타 몰이나 스마트 스토어, 또 하루 한 곡님의 하루 뮤직샵, 그리고 다음주부터 구매가 가능해지는 교보문고나 예스24등의 대형서점 온라인몰에 본인의 전화번호 맨 뒤 4자리와 함께 구매평 혹은 서평을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하여 당첨되신 분들께는 부짐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1등! 1등 상품으로는 그립도 기타 몰에 있는 30만원대 기타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2등은 엘리소 나노의 8020 브론즈 3팩, 그리고 3등은 똑같은 엘리소 나노의 8020 브론즈 1팩을 드립니다. 거기에 4등 그리고 5등까지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댓글 혹은 더보기란 등에 남겨둔 출간 이벤트 공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첨되셨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구매평이나 서평에 반드시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 번호 맨 뒤 4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휴대폰 번호 뒤 4자리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깜빡하신다면 참여하셔도 추첨될 수가 없습니다. 리뷰나 서평을 남길 수 있는 이벤트 기간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8월 18일 일요일까지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당첨자 발표는 8월 23일 금요일에 유튜브 커뮤니티, 그립도 기타 몰, 하루 뮤직샵, 그리고 저희 카페와 블로그에서 모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에 당첨자 발표를 확인하지 못해서 당첨이 됐는데도 상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인 상품이벤트 상품이벤트는 저희 그립도 기타 몰,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하루 뮤직샵에서 진행되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이번에 출간한 하루항국 통기타 꼬집 시즌1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립도 기타 시그니처 피크 10개를, 또 통기타나 일렉기타 구매 시 뭔가를 더, 그리고 그립도 기타 시그니처 상품 구매 시에도 덤으로 팍팍!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이벤트 내용도 댓글이나 본문에 남겨둔 이벤트 공지 링크를 눌러주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유튜버 하루항국님과 저희 그립도 기타가 힘을 합쳐서 두 번째 악보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악보집을 만들게 되기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